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사람은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 문제를 아주 잘 다룬 책이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 한국진보좌파가 애용해온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외곡과 선전선동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신간에서 주장한 건데 이 백광엽 논설위원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리스트를 가운데서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까 그 시각이 대단히 독특하기 때문에 보통의 칼럼리스트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달리 이 우파적 시각에서 굉장히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글을 써봤기 때문에 여러 번 소개했고 많은 그런 여러분들 논설위원회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백광엽 씨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입니다. 이 신간이 아마 이번에 나온 것이 신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주 이번에 참 잘 정리해놨어요.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좀 학술적인 문제지만 왜 다루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제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앞으로 2024년 총선을 기하로 해가지고 상당히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문가들을 등용하게 될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문정권이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홍장표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했던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많이 망쳤지 않습니까 결국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치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좌파가 상당히 장기 집권하게 되면 경제정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뿌리를 이 백광엽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 상당히 잘 정리를 했어요. 신간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진보경제학교의 개보는 크게 세부류고 하나는 박현채 조선대 교수가 전개한 민족경제학이고 두 번째는 김수영 서울대의 마르코스주의 경제학자고 세 번째는 변형윤 서울대 교수의 분배중심 경제학인데 박현채 김수영 교수의 경제학은 시대를 지나면서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주의가 이런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한국진보경제학의 입지가 여전히 굳건한 이유는 변형윤 교수의 분배경제학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그게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하고 달리 이렇게 좀 지적인 면을 제가 부각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내다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변형윤 씨가 중심이 됐던 것을 학현학바라고 하는데 학현은 변형윤 서울대 교수의 아호이고 학현학바는 그의 학문적 지향인 분배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 그룹인데 여전히 경제학계에서는 소수입니다. 진보좌파의 점유율은 10%도 안 된다는 것이 정술이다. 이 소수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대단히 잘 쓴 월간조선의 인터뷰입니다. 한국진보좌파가 애용해온 영업비밀은 외국과 선동이고 선동과 외국의 중심은 높은 확률로 학현그룹이 목격되고 문재인 정부의 선동이 국정 전반을 오염시켰고 엄정한 데이터에 기초해야 될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보 경제학단은 사실을 수용하기보다도 선택한다. 사실이 가르치는 대로 탐구하지 않고 참으로 용감하게 사실을 재단하라고 듬빈다.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이론에 맞춘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진 우리의 이론과 해법이 옳다며 끊임없이 자기 체면을 건다. 이런 엉터리 전문가들과 엉터리 경제학자들의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광엽 논술위원이 참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좌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사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든 정치든 선거든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단 내지 편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죠 . 그냥 사실을 필요하면 데이터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조작하는 거나 경제 데이터 조작하는 거나 똑같은 차원인 거죠. 왜곡 선전 거짓 날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 분배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분배 데이터를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 사람들은 끄리김을 느끼지 않는 거죠. 대단히 여러분들 참 위험한 사람들 인 겁니다. 사상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사의 주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혼탁하게 만들겠죠. 그 부분은 아주 백강협 논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으로 좌절을 맛본 확형그룹이 요즘 민원정책은 뭡니까 기본소득제입니다. 사법릭스 거를 거뜬히 여러분들 극복하고 선거를 장악한 더불음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입신 출세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사회적 실험의 도가니로 밀어넣겠죠. 문재인이란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사회적 실험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이재명은 기본소득주를 한 번 하겠죠. 기본소득제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경제학자나 좌파정치인들이란 것은 지적오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적오만이란 것은 내가 잘났다 이야기 내가 믿으면 진리고 내가 믿으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혀 검증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현대판 사회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본소득제는 실패한 소주성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올인 베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소득이란 것. 그게 여러분 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콕 하고 넘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참 딱한 겁니다. 사상이 여러분 그렇게 겁난 겁니다. 아무리 해도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직접 국민 주머니에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2009년부터 여러 논의와 실험을 거치는 한 번도 성공을 보여주지 못한 실험적인 정책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제 대송공략을 설계하고 총괄한 김강남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학현 멤버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세를 통한 기본소득 실현을 이론주로 뒷받지만 학자로 범학현 그룹이다. 이 사람들이 20대에 받았던 사상적 세례는 평생 동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동안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끝까지 뭐죠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라는 것이. 이런 물꼬를 아무나 여러분들 안타까워해서 저는 젊은 날부터 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뭐죠 좌익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론을 발전시켜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냥 그 기본사회라는 그런 용어만 듣더라도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할 게 물씬 여러분들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2023년 2월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외에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한꺼번에 모은 개념이다.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발족 을 계기로 기본소득과 통기 토지공개념의 밀착이 시작됐습니다. 부의 공유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면 배치됩니다.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의 연계는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잘못된 만남 입니다. 진보 경제학자든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구조개혁 탄소 세 신설과 함께 국도 보유세 신설을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당을 위해 1%의 국도 보유세를 부과하면 지금이라도 50조 원의 재원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국도 보유세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중국 북한식 토지국류제로 이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소개하느냐 사법리스크를 넘어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만들려고 안 하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조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위험해지겠죠. 이 사람들 한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 정도가 됐으면 아마 지금 토지 국토보유세 이런 게 이미 다 현실화 됐을 겁니다. 의회가 여러분들 국회가 장악되고 대권을 여러분들 장악하게 되면 그냥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유무역과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풍요를 경험한 대한민국 사회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몰락한 구사회주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파탕 사회적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위한 기초작업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거를 장악해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 포켓대에서 자기 집이 날아가고 자기 땅이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그 양반이 한 이야기가 맞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번에 이문열 선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문열 선생이 서울 외곽에 약간 주거지를 정하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뭘 나눠주는 식으로 공동으로 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냐.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근혜 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지금 시골 마을회관에서는 공동치사한답니다. 내년부터 전면 지행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선거 가 장악됐으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거라는 이런 것이 처음에 좀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흘러가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건을 가공해서 이런 팔아야 되는 교육국가는 이런 친사회주의 개념 을 도입하는 순간 그 교육국가로서의 경쟁력은 다 상실하게 될 겁니다. 경쟁력을 상실해서 부가가치를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불가능하여 되면 그 다음에 안에 부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은 약탈하는 거 외에 없지 않습니까. 약탈국가로 가는 거죠. 그게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백향력 한국경제신문의 의원이 이 신간이 이번에 이분이 내신 게 신간이 신간이 어떻든 신간 기념 을 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 사상 이란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생각이 비뚤어지면 못 고칩니다. 한 번 좌익이면 영원히 좌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 딱 한 거지만 이런 위험을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 괜찮게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역동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좌 편향으로 이렇게 그냥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식인인데 어쨌든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이런 방송 매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실상을 그래도 좀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에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 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